순천시가 안심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린어린이집 1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. 순천시는 지역 어린이들의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부 보육 전문가와 함께 평가 과정을 거쳐 신규 선정 8개소, 재선정 55개소 등 관내 어린이집의 62%인 113개소를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같이 선정되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등에 가점을 주고 보조교사와 교재 구입비 우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.